실참은 설명만 듣고 그리기 할게요! 룰레 참여는 디코 되시는 분만 돼요! 선정되신 분은 쉽게 설명을 해주셔야 돼요! 아셨죠? 그 정답을 알았어! 알더라도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안 돼요! 머릿속으로 생각해서 그리시면 돼요! 대신에 톤 자료나 옷주름 자료나 디테일한 자료들을 참고하는 거는 너무 좋아요! 알잘 딱 갈 센 하라 이 말이죠! 알잘 딱 갈 센! 알죠? 저 신세대인데... 알죠? 당연히... 알! 알지? 잘! 잘 알지? 딱! 딱 알지? 깔! 깔깔깔깔깔깔깔깔! 신청하고 싶으신 분들 한글로 닉네임을 불러주세요! 담엿바지님, 독사님, 투야님, 바라보다님, 허이렌님, 조갑순님, 백함님... 마지막 한 번 눈 감았다가 눈 뜨는 순간 보이는 닉네임 해야겠다! 하나, 둘, 셋! 에피님, 염분, 제재, 묘, 헬... 이렇게 보너스까지 해서 돌려볼게요! 준비 시작!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묘헬님, 피님, 우유차님, 라인캔디님, 잠손님! 자,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잠손님! 안녕하세요, 잠손님! 안녕하세요... 와, 잠손님! 아, 드디어 만나네요! 아... 캐릭터는 생각하셨나요? 네, 했어요! 그러면 질문을 드릴게요! 첫 번째 질문! 여자인가요? 아니요! 여자아님! 머리가 짧은 머리인가요? 이런, 이런? 네네! 네... 어, 시작! 아, 좋아! 짧은 머리! 아, 좋아, 좋아... 머리가 곱슬인가요? 직모는 아니고, 약간... 고데기로 펍... 같은... 생머리? 가르마가 있나요? 네! 가르마... 있음... 성격이... 차가운...가요? 차갑진 않은 것 같아요! 표정은 차가운데 사실은 따뜻해! 뭐 그런 거 말고! 표정이 차갑진 않다! 아, 그런 거 아니에요! 차갑진 않다! 눈꼬리가 쳐졌나요? 쳐지진 않았어요! 쳐지진 않았다는 거는 올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면은 잠손님은 우리한테 되게 우호적으로 대답을 해주잖아요? 아, 사실 거의 올라간 거에 불가운 거 같아요! 아, 그래요? 어우, 큰일 날 뻔했다! 감사해요! 현대물인가요? 네! 현대물, 좋아! 의상이 정장이나 제복 류인가요? 수트 류인가요? 아니요! 이 캐릭터의 직업을 알려주세요! 학생이요! 교복 입었나요? 네! 살격이 큰가요? 적당히 큰 편? 지금 이쯤에서 서술형으로 한번 이 캐릭터의 특징! 되게 살가운 성격인데 어쩐지 과거에 아픔이 있는 거 같은 그런 살가운 성격이에요! 오! 이런 거 좋아요! 살가운데 아픔이 있을! 머리 색깔이 무채색인가요? 아니요! 머리는 컬러! 그러면은 머리색이 따뜻한 색인가요? 차갑다, 따뜻하다로 나누면 따뜻한 색이라고 할게요! 잠시만요! 초록색이랑 보라색은 아니에요? 네! 머리카락 색을 알려주세요! 머리카락 색은 분홍색이에요! 눈색이 따뜻한 색인가요? 아니요! 푸른색 계열인가요? 아니요! 음? 초록색인가요? 아니요! 눈색이 보라색이나 핑크색이나 민트색이나 회색 중에 있나요? 네! 있어요! 오! 이 중에 있대요! 자! 여러분! 자! 이 중에서 찍으시면 돼요! 자! 일단은 여기까지! 교복이 아닌 양복이 됐다! 아! 맞아! 교복! 지금 나도 양복 같은데? 교복은 테두리에 이게 있구나! 살짝 옮겨서... 가르마는... 아이고! 찍어야 돼! 오늘도 애매하게 작전 간다! 2대8인듯! 5대5인듯! 하핳! 6대4정도 가자! 애매하게! 호수님! 이번 그림 되게 비슷하네요! 눈색만 빼면 캐릭터 그 자체에... 으악! 눈새... 틀렸구나! 으... 지금 하신 분들 고치기 없기에요! 손 떼세요! 눈에서 손 떼! 하핳! 아! 말하지 말건! 고치지 마세요! 진짜! 치사해! 그래! 너 핑크로 간 김에 눈썹까지 핑크핑크 하자! 눈썹 심어주고요! 핑크색 머리? 뭔가 학원 로맨스 머리인 것 같은데... 아! 여러분! 그리고 저 진짜 외발몰씨라서 제가 추측하는 걸로 혹하시면 안 돼요! 저 거의 다 틀리거든요? 낚이시면 안 돼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해주세요! 여러분의 생각대로... 하핳! 망했어! 힘 내봐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 혼자 막 그리다가 콕스님 그림 보니까 누군지 떠올랐어요! 아! 그래요? 내 그림 보니까? 살짝 비슷한가? 난 전혀 모르겠는데? 진짜로? 나만... 몰라? 하핳하핳 콕스님 인중 그리는 팁 있나요? 항상 인중을 그리면 얼굴에서 인중만 보여요! 인중을 열심히 그린 다음에 오퍼시티를 줘서 살살 지어주세요! 인중을 세게 빡 잡아줬잖아요? 그럼 주변에 밝은 색으로 오퍼시티 한 30 정도로 주고 그 다음에 덮어주세요! 그러면 점점 묘사는 돼있되 그 정도의 차이가 옅어지면서 자연스러워져요! 콕스님 보시는 웹툰 있나요? 저 요새 그거 보고 있어요! 나 혼자만 레벨업! 그거 워낙 인기가 많다고 해서 보고 있는 중인데 아 역시나 재밌어요! 글레이징 레이어 몇 개 쓰세요? 보통 시참 때는 한 20개 내외로 쓰는 것 같고요! 개인작 할 때는 100개 넘게 써요! 200개 막 이렇게도 쓰고요! 저는 레이어 쓰는 거를 그냥 막 쓰는 타입이에요! 막 쓰고 합치고 막 쓰고 합치고! 이렇게 해서 완성! 오! 비슷해요! 그래요? 그래? 한번 물어봐야겠다! 장선님 저 어떻게 좀 비슷했나요? 어! 비슷해요! 비슷해요? 음... 그러면은 정답은? 정답은! 홍시는 날 좋아해! 홍시는 호! 오! 이 정도면 되게 비슷하지 않아요? 콕스님 감이 많이 좋아지셨네요! 아하하하 오! 감사해요! 그러면은! 시참 해주신 소감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일단은 너무 재밌었고요! 콕스님 풍성의 자국만큼 사랑합니다! 하하하하하하 감사해요! 정선님 다음에 또 시참해요! 네! 감사합니다! 과인 언더바 나를 언더바 맞춰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우기웅님! 카카페 우렁 강도에 나오는 강도진 아니가요? 아닙니다! 하하하하하하 탄실령님! 모르겠습니다! 오! 근데 맞췄어! 회색 눈! 진짜... 모르는데? 맞추셨죠? 야호! 매니저 이후로 정말 정말 오랜만에 시참이네요! 아! 우리! 미우님 시참 진짜 오랜만에 하셨다! 홍시는 날 좋아해! 홍시호! 맞추셨네! 아! 홍시까지 이렇게 잘하셨어요! 이연님도 오! 조명 느낌 너무 이쁘다! 웹툰 보다가 호스님 시참 소심 듣고 급하게 후다닥 그렸네요! 그림 다 그리고 보니 가르마가 없네요! 가르마는 반대편에 있어! 반대편에 있으니까 잘하셨고요! 눈! 아! 눈 색깔 틀렸는데 너무 이쁘다! 그쵸? 잘하셨고요! 비자님! 일단 홍시호 그 친구를 떠올리며 그렸는데 맞나? 오! 홍시호! 맞고요! 눈 회색! 아! 부럽다! 머리 색감 너무 이쁘게 잘 잡아셨고! 교복까지 완벽하죠? 교복도 너무 잘하셨고! 좋아요! 박게티님! 또 나만 모르는 거야? 하지만 핑크 화사의 조합은 언제나 오르니까 재미있게 그렸습니다! 색감 너무 이쁘죠? 게티님! 이번에는 색감으로 송부하셨네? 묘헬님! 갑자기 분노에 떠졸.. 묘헬님! 요새 이런 드로잉도 너무 잘하시고 계신 것 같아! 묘헬님은 선 느낌이 너무 좋은 것 같아! 웰시님! 어디서 본 듯 아닌 듯 잘하셨어요! 빛 느낌 너무 잘 내셨고요! 라비스콜링님! 중간에 갑자기 생각나서 바로 그려버리기! 홍시는 날 좋아해! 홍시 맞겠죠? 헉! 이분 뭐야! 너무 잘 그린다! 아! 정확히 맞추셨는데요? 그 그린 스타일도 너무 잘 맞추셨고! 코를 너무 잘 그리신다! 코랑 입술이랑 눈이랑! 와! 나비스콜링님! 진짜 대박! 너무 잘하셨어요! 디디오님! 즐겁게 창작했습니다! 1도 모르겠습니다! 눈은 살짝 보라색인 듯 회색인 듯하게! 잘하셨죠! 색감 너무 이쁘다! 포즈도 어깨라인 이런 것도 너무 자연스럽고! 잘하셨어요! 키요님! 아! 키요님! 아! 이 그림 스타일과 채색 느낌! 색감 너무 사랑해요! 진짜! 잘하셨고요! 최자몽님! 오랜만에 시참이네요! 홍시 같아요! 근데 막상 어떻게 생겼는지 잘 기억도 안 나서 조금 안 닮은 것 같기도! 색감도 너무 이쁘고! 그쵸! 아! 홍시가 좀 이렇게 하는 그런 캐릭터인가요? 아! 애교를 잘 부려요! 아! 아! 그렇구나! I had no idea who rule but here is mine! 와! 이분 외국인뿐인데 너무 잘하신다! 얼굴 이거 포즈 잡기 되게 힘들고 입도 이거 그리기 되게 힘든 입인데! I think you are... is good! you are nice artwork! nice! good! 아! 하손님 뒤로 일하느라 바빠서 20분 컷 후다닥! 난리 났네! 너무 잘하신다! 점점 잘하시는 것 같아! 하손님! 자! 여기까지 했어요! 아! 여러분! 우리 근데 다 성공했다! 잠손님이 대답을 너무 잘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정도면 다 성공한 걸로! 그래서 여기까지 할게요!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 여러분! 콕바! 콕바! 영상이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 뿅!